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술사 유테라입니다. 2018년은 60년만에 돌아왔다는 황금게티의 해라고 합니다. 지난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제가 마술의 기운을 불어넣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역시 올 한 해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마술들로 여러분 찾아갈 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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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